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하이엔드 베이스, 나크랜드, 레이크랜드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모델 중에 하나는 5594 디럭스 USA 커스텀과 스카이라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덕베이스에 두 대 베이스가 있어요 5594 디럭스 모델이랑 스카이라인 또 이 두 모델의 분명한 차이는 재즈 베이스, DJ5는 재즈 베이스 패시브고요 5594 디럭스는 헌퍼커와 이렇게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탑도 다르고요 전형적인 DJ5 같은 경우에는 재즈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5594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탑도 화려하게 올라가 있고 픽업 모양도 다르고 액티브 베이스고요 뭐 정통적인 재즈 베이스와 또 커스텀 느낌의 그런 하이엔드 오연 그 느낌인데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시면 라크랜드 베이스의 어떤 그 가성비 또 모델에 따른 어떤 비교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 200만 원대에서 이제 오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패시브, 액티브의 어떤 그런 것보다 패시브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DJ5가 좋은 선택이고요 조금 더 폭넓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5594 디럭스 굉장히 다양성이 많이 들어간 베이스거든요 뭐 픽업의 방향이 60년대, 70년대에 다 나오고요 뭐 프레시전 스타일, 뭐 피제이 스타일, 뭐 재즈 스타일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렇지만 뭐 재즈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라크랜드 베이스를 주로 많이 찾는 분들은 5594 디럭스를 많이 찾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호수본 모델과 이 DJ5 모델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재즈 베이스도 라크랜드가 잘 만드는 것 같아서 라크랜드 베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좋은 어떤 영상을 올리고자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DJ5 모델과 또 5594 디럭스 모델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 라크랜드 베이스는 이런 상향이 있구나 라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또 악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덕 베이스에서 편안하게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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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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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